안녕하십니까 정호석입니다. 12월 19일 뮤지알 고지알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분 모시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이하영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영하 10도 날씨입니다. 춥죠? 위원님은 워낙 따뜻한 데 있으니까 동일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그렇고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mp500 플러스 0.45% 다운은요. 플러스 0.0% 올라갔고 나스닥이 플러스 0.61%로 시장이 너무 세게 보이고요. 8일 연속 올라간 겁니다. 이 위원님 보시기에 솔직히 과열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과열은 맞죠. 과열은 맞죠. 왜냐하면 rsi가 70 이상 smp 이런 거 80 넘나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지금 rsi의 절반 이상가 있기 때문에 70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과열의 현상이 똑같죠. 그렇다면 과열이 이런 rsi 70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면 무리 안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일으키고 잘 알지도 못하고 누가 좋아보여서 산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본진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본진. 전쟁할 때도 보면. 그렇죠. 자기를 잘 지키고 나서 공략을 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막 쫓아가고 선급회사 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아지죠. 그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우지스는요. 이거는 37,306포인트 정확히 0.86포인트가 올라간 건데 이거 약간 조작 아닙니까? 그래도 뭐 최고까지 오늘 또 하래. 3일인가 4연속. 맞습니다. 맞아요. 대단히 셉니다. 그다음에 sm500도 올타임하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겸손하셔야죠. 겸손. 다음 주에 가도 상관없고 내년에 가도 상관없는데 올 주 다 가는 분위기니까 내가 안 가면 좀 민망하지 않아요? 안 가면 민망하죠. 딱 그런 느낌 정도 보시면 되겠죠. 다음 주 정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은 좀 하락했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요. 업종을 보게 되면 메타 알파시 올라가는데 다시 한 번 매그세븐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부사장님이 지금 그 말씀만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제가 알죠. 그만하면 알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딱 한 달 만에 다시 500달러. 사실 500달러 갔었는데 민망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500.77인가? 500달러 딱 간신히. 여튼 재집한 거 500달러 이상에 마감한 것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위원님이 아셨죠. 주가가 비싼 거 맞지만 사실 밸류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요즘은 좀 올라가고 12일 예상식 기준 PR이 한 25배 됐는데 25배나 35배나 똑같고요. 실제로 보면 한 번 재미난 얘기 잠깐 어제도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 보면 범스탄에서 대표 엔비디아 담당 애널리스트 팀이 있는데 엔비디아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의 주가가 이게 한 240, 30% 정도 올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6, 7천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엄청 올라갔는데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 그렇군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주식은 극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의 주식의 성과는. 어? 실망스럽다고요? 지금? 응. 올해의 이 주식의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은 so disappointing하다. 너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700달러 당장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개의 예상 실적 기준은 PR이 25배 올라갔죠. 그리고 트레일링 보면 한 78배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내년 후년까지 해서 3, 4년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5년 후 이익으로요. 5년 후 이익을 봐서 자기가 price for earning을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네. 안 놀랍니다. 모든 반도체 주식에서 the cheapest one. 가장 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이. 아 참. 네.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주식은 올해의 성과가 너무 disappointing했고 자기는 너무 disappointing했다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 공사를 2개 썼습니다. 너무 지금 이 회사는 그리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루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 루저가 됐다. 왜 못 올랐으니까. 그렇죠. 딴 거 보면 제일 싸다는 겁니다. 5년 후 수익. 아. 제일 싸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원스 타임. 그래서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근데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는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좀 별명 하나 지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빠진 게 애플이 하락했는데 애플은 아쉽지만 스마트워치에 대한 특허 침해 때문에 판매가 주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걱정거리가 아니죠, 위원님? 아. 0.6%. 오늘 아래 꼬리만 달렸잖아요.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보시면 또 어제 많이 올라온 정보를 보게 되면 엘씨가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트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코스트코. 이 코스트코는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아. 이건 뭐 테크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미쳤습니다. 미쳤고요. 이게 보시면 잘 인지를 안 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엔비디아면 다들 미쳐있잖아요. 미쳐있죠. 네. 애플에 미쳐있는데요. 코스트코는요. 오늘로써요. 사상 처음으로요. 이제 3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됐습니다. 시총 3천억 달러? 네. 3천억 달러가 됐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요. 시가총액은 별거 아니지만 1, 2, 3일 하는 데도 있는데 별거 아니지만요. 지금 이 회사가요. 3천억 달러를 넘으면서요. 시가총액이 20위로 올라갔고요. 아. 20위? 그런데 위원님이 좋아하는 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코스트코에 대한 밸류는 좀 비싼 편이죠? 우리끼리이지만. 네. 엄청 비싸죠. 비싸죠. 비싼 겁니다. 지금 주가 조정하더라도 한 10% 조정하더라도 25% 조정하더라도 누가 몰아가 사람 없으니까 너무 올라서 들어요. 사실 팔지 마시고 특별 배당을 받고 파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그렇죠?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배당 받고 떨어질 수 있지만 특별 배당은 한번 받아보는 건 하는 건 딱히 차이냐. 그런 느낌을 한번 겪어보시라는 얘기죠. 좋은 경험입니다. 특별 배당은요. 보시고 금리는 3.93% 약간 강보합인데 여전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유가인데 홍해에서 예면반군이 공격으로 올라갔는데 그쪽 바닷길이 막혔답니다. 위원님. 아, 이네.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도 1,500원 후반이거든요. 많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혹시 캐나다는 얼마 아십니까? 캐나다? 캐나다는 세금 이런 것들이 특히 제가 했는 지금 비싸서 지금 거의 업사장 최고순위가 있어요. 최고순위가?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달러는 102로 보여주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달러원은 1,301원으로 아직까지 1,300원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반응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 다음은 요건데 골드만이 갑자기 내는 지수 목표 상하였는데 너무 갑자기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데이비 코스팅? 갑자기 올렸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이게 근거가 또 있잖아요. 그냥 감으로 뇌피셜 올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가 어제도 설명하셨겠지만 금리가 좀 내려가고 어찌됐고 피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익은 조금씩 또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리고 다만 이제 금리가 내려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가 4,700에서 5,100. 이익 전망이 조금 올려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PR 배수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죠. 그냥 18배에서 지금 5,100이면 거의 19배 후반 수 5회 정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렇죠. 메인 위에 있는 게 야디니가 6,000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오페나이머 펀드 스트랩 탑리가 5,200을 제시했고. 아까 골드만가, 도이치만가 5,100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요 알비가 5,000 이상 잡은 걸로 보게 되면 확실히 내년도에 또 다시 한 번 불막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죠. 조심할 게 있습니까, 교수님? 왜냐하면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대본이 4,200, 300 얘기했었어요. 따로 질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네, 그런 거 있고. 또 반면에 2002년 전후를 가면요. 이름 몇 번이 지금 사상체육 갔을 때 아닙니까. 닷새 한 번 정도 그냥 사상체육 갔을 때는 다 올라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겸손하고 그냥 스탠스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그렇게 겸손하지 않고 좋은 거 좋다고 하면서 맞게 환호하는 건 안 됩니까?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런 건? 환호하고 박수치는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전용주의 민폐고요. 민폐를 하다 보면 결국 하다 보면 우쭐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고 오늘 취소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중재했던 배당 지급을 재개할 기업 사설인데 만약에 배당 지급을 중재했다가 다시 재개하면 주가 올라가죠, 위원님? 이런 것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회사에서의 자신감을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배당을 올려주잖아요. 수령금이 막 좋아지거나 이런 걸 좋아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청구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포스트코그가 주당 15달러씩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65억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난 분기에 130억 달러가 현금 잔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또 나온 거 또 35억 달러가 또 생긴 건데 지금요. 그러니까 한 60억 달러에 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준 현금이 좀 탄탄하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라고. 뭐 주는 거죠. 하기 전에 혹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배당 제기 쉽지 않죠? 단기간에는. 위원님 보시기에. 배당 제기 이번에 선언했잖아요. 아, 디즈니가 말입니까? 네, 선언했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처럼 현금이 좋아서 현금이 올해는 33억 내년도는 60억까지 증가하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차트는 괜히 재미없지만 배당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기에? 이거는 이제 CEO가 CEO랑 CEO퍼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계획대로 되면 2024년 늦어도 2025년에 배당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충분히 최연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위치가 200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정고점 450원 좀 멀어 보이는데 737 맥스 기종이 완벽하게 재개 운항이 돼도 주가가 좀 멀어, 정고점 가기 좀 힘들어 보이죠. 위원님 보시기도. 에이, 그때까지 가기에는요. 상당히 더 걸릴 거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고. 아마 위원님도 보유 중에 계시죠, 현재 보잉을. 네, 전 발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당히 많이 보유한 주문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중재했던 배당을 봤더니 2020년 3마리 중재했는데 그 당시 배당금이 2.05달러였다. 굉장히 많이 줬던 기업인데 약간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주게 되면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해 내년 정도에 재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잉 봤고요. 다음 그림은, 다음 그림은 카니발. 카니발은 약간의 주가는 재미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현금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4.7억 다 돈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여행 수요 회복되고 있고 또 경험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물어본 경험자가 물어봤더니 4인 가족이 한 명, 100만 원만 있으면 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수기로 보게 되면. 네, 네. 동의하시죠? 하기 때문에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도 카니발같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묶여있고 뭐죠? 단체, 뭐죠? 협상 공간에서 사람이 모인 이상 또 문제가 터지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유연인 같은 분은 동의할 거로 보입니다. 넘어가세요. 배당금 보시게 되면 2017년 3월 때 중재했던 배당금이 0.5달러였다. 해서 만약에 재개하고 있다면 요금 더 금액을 재개할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니발은 요리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 소비가 각광받고 있는데 사실 금액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시? 금액을 무시할 수 없죠. 분명하죠. 하지만 비수기 싸다고 얘기했으니 그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것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기업인데요. 로알, 캐리비전, 크루즈인데 이건 유연인 차트가 정고점에 거의 붙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경험 소비 이런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특히 아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돈을 줬잖아요. 망하지 않으면 군사로. 그렇죠. 그런데 이 카니발과 얘네들은 팬데믹 때 운항을 못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증자도 하고 채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법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풀려서 여유가 되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약이 회복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캐시플로어가 10억 달러, 즉 한 1조 원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을 재개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크루즈 업체가 다르게 상당히 빨리 올라온 게 좀 나이 뜁니다. 아마 제가 보면은. 로얄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로얄이잖아요. 로얄. 이름 때문에 로얄. 혹시 좋은 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노선은 거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도 보시게 되면 2020년 당시에 0.78달러를 해다가 중재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배당적인 어쨌거나 대속 얘기하지만 어떤 주가의 호자가 되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배당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 ETF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뺐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높아지겠죠. 참고하십니다. 보임 같은 거에서 배당을 제기하면 상당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나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안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현님의 제일 싫어하는 종목인데 같이 한번 빨리 좀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지 항공주인데 최근에 여행이 또 좋아지고 유가가 빠지면서 주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 똑같이 내년도에 프리케시폴라가 10억 달러 추정하기 때문에 약 1조 원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밋밋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현님이 아시겠지만 항공주가 사실은 여행 회복이 돼도 경쟁 때문에 항공주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그렇죠. 저는 하여튼 항공사 기업들은 엄청난 경쟁이 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요. 정말 여행이 많이 간다 그러면 부킹홀딩스 같은 거. 그리고 여행 가면 어쨌든가 자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주무시는 말고 비행기 타고 와서 어떻게 하시는 분은 호텔. 호텔도 난리 났잖아요. 당연하죠. 메리엘 호텔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번 소유했던 인터컨티넨 호텔 그룹이요. IHG, 에어비앤비, 구킹홀딩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보잉도 좋지만 보잉에 대한 그리고 항공계 수요가 좋다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트랜스다잉 그룹이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회사다. TDG, 심보리. 네. TDG요. 그래서 마지막 종목도 한번 배당을 보게 되면요. 2019년까지 배당을 지급했는데 10센트의 적은 배당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배당을 재개발 만한 종목으로 보잉, 카니발, 노알, 켈리비안, 크루즈, 어메리카 에어라인즈까지 봤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어메리카 에어라인즈는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항공들은 관심이 있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보잉은 될 것 같다 정도. 네. 이 중에서는 굉장히 보잉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걸 다 떠나서 저는 부사장님이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사장님이 자주 말씀드렸고 부사장님이 엔비디아를 자꾸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했는데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부사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가 있을까요? 올해 ETF 중에서 올 봄 여름에 계산 사상처가 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모트요. 모트. 혜자. 최근에 약간 쉬었다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모트. 그리고 엊그제에도 말씀하셨지만 DJRW요. DJRW. 그게 보면 퀄리티 디비던드 ETF거든요. 맞습니다. 퀄리티 디비던드. 이거 대박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상 최고가거든요. 사상 최고가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 ETF를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ETF하기 쉽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딱 두 달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키움자산. 키움자산에서 만들고 있는 저만의 주배당 포트폴리오가 2월 말에 출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의 전망으로 치게 되면 한 10조 원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10조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리고 국민영업 이렇다는 우리나라 각종 연기금에서 머스트 헤브 ETF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한 가지 더 추가 설명 드리면 최근에 서학개민 주식을 팔면서 5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의원님. 서학개민 쪽은. 주식을 파는 건데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 보호자금을 줄 것 같거든요. 서학개민 주식 현황은. 약간 안타까운 건데 이거 계속 주식을 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팔은 이유는 돈이 필요하니까 팔겠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파는 건 적금 자체가 약간 거시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딱 하나만 내일 아마 저희 화면에 제가 부사님 들여서 한번 제공해드리면 좋을 텐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올해에요. 올해. 경제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경제가 좋다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재정기획부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업 이익까지는 잘 발표가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GDP죠. GDP. GDP. GDP 전망치가 계속 낮아진 거 여러분 다 눈으로 보셨죠? 그건 알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GDP는요. 계속 오늘 현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계속 전망이 연축도 올라갔어요. 뭐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건 뭐건 인생이건 여러분들 사업해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시던 간에 소년이 많이 늘어난 쪽에 동네에 가서 카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쟁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은 많은데 계속 손님이 줄어든다? 그거 왜 삽니까? 지금요?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파는 건 아니죠. 할 수 없고 제 느낌상 9일 동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고요. 오늘 지표는 주택착공 같은 건축권 선수인데 이건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요. 엑센추어, 팩트세, 패덱스가 나오는데 패덱스, 패덱스는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별로 걱정할 필요 없죠. 특히 엑센추어도 엄청 좋은 회사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유연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9일, 10일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이미 랠리의 한 중심이 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딱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전이 딱 그간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CPI가 발표될 때부터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회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기소